안녕하세요. 이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채널, 이탈리아 리까리까의 리까리까예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요. 제가 이탈리아 사람들의 어떤 습관, 관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거는요. 저는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. 그래서 참 섭섭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. 왜냐하면 저는 우리 남편이 아침에 출근할 때 항상 대문 밖까지 나가서 골목길을 돌아서 나갈 때까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랬었어요. 저는 우리 남편이 그거를 이렇게 좀 불편해하나 하는 그런 느낌은 들었었어요. 그렇지만 뭐 우리 풍습이 그러니까. 그래서 그것이 또 사랑의 표현이니까 그렇게 매일 아침을 했었거든요. 그런데 하루는 또 우리 친구 하나가 우리 집에 잠깐 왔었어요. 그래서 그 친구랑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친구가 집으로 돌아가게 돼서 제가 대문 밖까지 배움을 나가서 그 친구가 이렇게 저 골목길에서 사라질 때까지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. 그랬더니 자꾸 들어가 들어가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우리도 왜 그러잖아요. 아이 추운데 들어가 라든가 뭐 이렇게 왜 얘기를 하잖아요.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.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남편하고 친구들 집에 이제 가서 이렇게 잠깐 가서 뭐 놀고 얘기도 하고 이러다가 돌아오잖아요. 그러면 어 그럼 우리 갈게 그러면은 그냥 테이블에 앉아서 어 잘가 이러는 거예요. 차우차우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어머 쟤네는 왜 이렇게 버릇이 없니. 저는 이제 이렇게 혼자 생각을 했었죠. 그런데 나중에 그 친구 제가 우리 집에 왔던 친구가 우리 다른 친구랑 다 같이 모였을 때 그러는 거예요. 어머 얘 호야는 제가 이탈리아에서 저를 호야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. 어머 호야는 내가 저기 나와서 그 저기 골목길에 안 보일 때까지 나를 쳐다보고 있다. 참 불편한 거 있지. 그러니까 좀 불편 좀 이상하더라.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어 그래 그래 이러고 그냥 웃고요. 그래서 내가 아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좀 불편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보통 뭐 많은 친구들이 왔을 때 많은 친구들이 다 같이 가 그 똑같은 시간에 가면 그냥 같이 나가서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보낼 수도 있기는 있는데 나중에 이제 살면서 보니까 이 이탈리아 사람들은 조금 친해지고 그러면 이제 자기네 집에 와서 이렇게 뭐 얘기하고 이러고 가다가 이제 한 친구가 이제 가게 되잖아요. 그럼 어 그럼 나 이제 지금 가볼게 그러면 그리고 일어서요. 그러면 어 그래 가니 어 잘 가 차우차우 이러고 그냥 테이블에 앉아서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. 그리고 다들 그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 친구야 가건 말건 얘기들을 막 계속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어머 이 사람들 참 예의가 없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배움 문화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. 특히 아주 친한 친구 사이에서는 그렇게 너무 격식을 차리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그 이탈리아 친구네 집에 갔다가 그 친구들이 그냥 어 그래 잘 가 그리고 쳐다보지도 않으면 아 이 사람이 나를 굉장히 친하게 생각하는구나 격이 없이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좋게 생각하시면 돼요. 아주 친해질수록 그렇게 허물이 없어질수록 그런 격식을 안 차리거든요. 그래서 이제 내가 꼭 문을 열어줘야 되는 경우라면 이제 문까지 나가서 와서 이제 문 열어주고 어 그래 그럼 잘 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주 친해서 뭐 이제 문 열고 나가는 방법까지 다 안다 그러면 그냥 테이블에 앉아서 그래 그럼 잘 가 또 봐 이제 이러고 만다는 거.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절대로 섭섭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거 오늘 말씀드리려고요. 저는 처음에 그게 되게 되게 섭섭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섭섭해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렸고요. 자 여러분 오늘은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. 다음 이탈리아 파헤치기 편에서는요 친구들이랑 같이 식당에 갔을 때 또는 바에 갔을 때 돈을 어떻게 내는지 누가 내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구독하고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 차오차오 안녕 차오차오 안녕 차오차오 안녕 차오차오 안녕 차오차오 안녕 cz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